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의 제목은 과격한 이야기입니다 과격한 이야기라는 제목이 좀 설교 제목답진 않죠 예수님의 삶은 아주 혁명적이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삶이 그러셨었나 이런 의문이 드신다면 복음서를 한번 찬찬히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본인의 사역을 어떻게 시작하셨는지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고향 마을 나사렛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을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그곳에서 말씀을 읽으시고 자신이 메시아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메시아로 보내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첫 설교는 너무나도 과격한 이야기여서 예수님은 이 말씀 때문에 거의 죽을 뻔하셨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여느 혁명가들처럼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을 모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에서 시작하셔서 온 유대 땅을 다니시면서 회당마다 가셔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다 그렇게 성경은 고백합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하신 말씀들의 내용이 나사렛에서 처음 말씀하신 그 내용과 비슷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과격한 이야기를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런 이적이 사람들을 모이게 하고 예수님을 따르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만난 예수님은 이제 막 열두 명의 제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고르시기 전에 시간을 들여서 기도하셨습니다 열두 명의 제자들을 선택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마치시고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여기 과격한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와 그분의 열두 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평지로 내려오자 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모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설교 말씀을 들으려고 나왔습니다 그들은 병에서 고침을 받고자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귀신에서 해방되고 싶어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진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김만 만질 수만 있다면 그런 간절한 소망을 갖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옷김만 만져도 낫겠다라는 생각에 그들은 그곳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전등하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예수 그리스로를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들어본 말씀 같죠 오늘 본문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산상수훈 말씀이죠 이곳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말씀은 비교적 담담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으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즉 돈이 없는 너희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문을 조금 정확하게 번역한다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가난한 너희들이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가난한 너희들이 복이 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그들의 눈을 마주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왜 이들이 복을 받는 자들일까요? 말씀은 그들이 복받는 이유가 이렇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가진 것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주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부자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복받지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부자들은 저주를 받은 자들이다 얘기합니다 왜입니까? 그들은 이미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다 말씀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복과 화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나오죠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장소가 산 위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산상수훈 혹은 산상설교라고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6장 17절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데 장소가 어디냐면 이곳은 평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예수님의 평지설교다 이렇게 구분을 하면서 얘기하죠 마태복음이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설교하셨다고 한 것은 아마도 모세가 신의 산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받아서 사람에게 전한 것처럼 예수님도 산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하셨음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은 모세와 같은 분 혹은 모세보다 더 뛰어난 분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지만 누가복음 이 말씀에는 평지에서 말씀을 전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한 것은 예수님께서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음을 강조하려고 한 것입니다 산 위가 세상과는 분리된 거룩하고 신성한 장소였다면 평지라는 곳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다른 식으로 말하면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함을 강조하려고 했다면 누가복음은 예수님 말씀의 현장성을 강조하는 것이죠 날마다 많은 문제와 고민을 가지고 그야말로 지지고 복고 사는 우리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7절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산 위에서 내려와 평지에 서시자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의 문제를 안고 예수님께 나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과 마태복음 산상설교에 들어있는 소위 팔복 선언이 좀 다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8개의 복을 얘기하고 그것을 종합해서 9번째 복을 얘기하면서 그 복에 관한 말씀만 나오죠 하지만 오늘 말씀에는 4개의 복과 4개의 화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누가복음은 복에 관해서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 화에 관한 말씀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지금 굶주리는 사람들은 복이 있으니 너희가 배부르게 될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다 가 아닙니다 그 말은 마태복음에 나오죠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비어있는 그래서 줄인 배로 배가 아픈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배고픈 사람이 복이 있다 그렇게 뭉뚱구려 얘기하지 않고 너희 배고픈 사람들은 복이 있다 라고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군중 속에서 배골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눈을 마주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그들은 배가 고픈 그 아픔을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복받은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들이 복받은 자들입니까? 그들이 배부르게 될 것이기 때문에 복받은 자들이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들이 곧 음식을 먹을 것이기 때문에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음식을 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음식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아침 식사 든든히 하고 나오신 분들은 속으로 아주 이런 얘기들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저희들은 어떡하라고요? 저희들은 밥 먹어서 배고프지 않은데 어쩌란 말입니까? 겉으로 손 들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안 계세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배가 부른 사람들 배가 고프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또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지금 울고 있는 사람들은 복이 있으니 너희가 웃게 될 것이다 마태복음에는 이 말씀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있는 이 말씀만으로도 우리의 머리는 복잡해집니다 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가 우는 것은 무엇을 잃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목숨을 잃거나 그들의 관계가 깨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큰 마음의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울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복받은 자가 되겠습니까? 그들이 복을 받는 이유는 그들의 울음이 멈춰지고 다시 기뻐할 이유가 생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겠습니까? 누가 이들에게 웃을 이유를 주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기뻐할 이유를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울지 않는 이들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웃고 있는 사람들은 화가 있다 너희가 슬퍼하며 울게 될 것이다 무슨 이런 말씀이 나있나 싶죠? 너무도 과격한 이야기입니다 가난함이 축복이고 부한 것이 저주다 마치 많이 가진 사람과 뺏어서 가난한 사람을 다 주자 라고 얘기하는 공산주의 혁명을 위한 슬로건 같이 들립니다 믿거나 말거나 사실 공산주의자들이 이런 표현을 써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속으로 궁금해하실 거예요 하지만 목사님 마태복음에서는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의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거긴 그렇게 있죠 그 말이 우리에게 더 와닿습니다 우리도 그 말씀이 친숙하고 더 좋습니다 그렇다면 단어가 조금 다르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도 같은 뜻일까요? 그리고 화에 관한 말씀은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표현입니다 듣기만 해도 불편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은 이런 말을 하실 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있는 비슷한 말씀도 있으니까 여기는 그냥 엄둔샘치고 그냥 덮어두고 넘어가도 될까요? 저도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이 더 좋습니다 설교하기도 편하고요 우리가 이해하기도 더 쉽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도 오늘 이 누가복음 말씀처럼 불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다른 말씀입니다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전혀 다른 말씀입니다 다른 뜻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누가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렇게 기록되게 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까지만 들어봐도 우리는 마태복음의 말씀이 더 좋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누가를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기를 원하십니다 아마도 오늘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화에 관한 말씀은 우리를 아주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그리고 불편하라고 이렇게 적혀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부자들과 힘있는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좀 화들짝 놀라기를 바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위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그 부분을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 특별히 화에 관한 말씀이 그 부분입니다 지금 부요한 자들은 화가 있다 너희 지금 배부른 사람들은 화가 있다 이 세상에서 뭐라도 조금 가지고 있는 우리는 우리의 가진 재물 때문에 벌을 받아야 할까요? 벌 받는 게 당연한가요? 조금 부요하고 충분한 먹을 것이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아주 큰 범죄라도 저지른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많이 갖고 그득 갖고 있는데 배고픈 자들을 먹이는 일을 하지 않고 집 없는 자들을 돌보지 않는다면 그것은 죄입니다 누구라도 이런 죄를 지었다면 우리의 행동을 그 행동들을 살펴보야만 합니다 너희 지금 웃고 있는 사람들은 화가 있다 만약에 이번 주간을 살면서 울만한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면 그게 우리 잘못일까요? 억지로 막 울 일을 만들어야 할까요? 통곡할 일을 일부러 만들어야 할까요? 울 일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 게 당연한 것일까요? 아마도 우리가 울 일이 전혀 없는 것은 우리 주변의 고통을 살피지 않아서일 것입니다 며칠 전에도 오로라라는 곳에서 일리노이에 있는 곳에서 총기 사건이 났죠 우리랑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내가 아는 사람이 없으니 그냥 참 안 됐다 하고 넘어갑니다 이런 일들이 자주 생깁니다 불안하죠 그런데 울지는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내 가족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 일을 당하지 않고서는 내 일처럼 아파하며 슬퍼하지 않죠 우리가 주변에 고통당하는 이웃을 진정으로 살핀다면 우리의 눈에 눈물이 마를 날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에 기록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아마도 초대교회 교인들이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이 구전되고 그것이 글로 적혀서 이 말씀을 직접 듣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세상에서 박해를 당했습니다 살던 집에서 쫓겨나기도 했죠 재산을 몰수당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과 혐오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가족들에게도 버림을 받아서 호적에서 이름이 지워지기도 했죠 그러니 가난하게 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눈물 젖은 빵을 먹고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왜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처럼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따돌림을 당하고 괴롭힘을 받았을까요 그것은 단지 종교적으로 예수를 믿는 새로운 종교에 가입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더 실제적인 이유는 그들은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방식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곧 세상 한가운데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오는 27절 이후의 말씀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보러 어떻게 살라 하시는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뺨을 치면 저 뺨도 돌려대라 겉옷을 빼앗기면 속옷까지 벗어주라 구하는 자에게 주고 다시 달라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세상을 살아가는 게 그냥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눈을 뜨고 있어도 바짝 전신을 차리고 있어도 코를 베어가는 세상이 요즘 세상입니다 남을 좀 짓밟아야 내가 올라설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원수를 사랑하고 아무런 담보도 없이 이자도 안 받고 구워주고 폭력을 행사하는 자에게 비폭력으로 다가서는 삶을 살면 그 결과는 가난일 수밖에 없습니다 늘 다른 사람에게 이용만 당하고 바보 멍청이라고 조롱받게 되고 급기야는 가까운 사람들조차 버리고 떠나고 따돌림의 대상으로 전락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야말로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저주받은 삶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처럼 예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상을 살아감으로써 가난해지고 저주받은 자처럼 된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야말로 진짜 복된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복되다 하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배부르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웃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받을 상이 크기 때문에 가난한 너희들이야말로 복된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지금 부유하고 지금 배부르고 지금 웃는 사람들 그리고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얻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으로부터 본다면 저주받은 자들임이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도 부자로 산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살기보다 그 뜻대로 살아가기보다 세상의 흐름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주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보다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나라를 얻지 못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까이 살펴본 누가 보건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과격한 혁명가라는 것이 보이죠 교회에서는 이런 말 잘 안 쓰죠 우리가 늘 마주하는 세상이지만 이 세상을 다른 이해로 볼 수 있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과의 혁명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상을 보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리 인기 있는 방식이 아닙니다 사실 인기가 전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전혀 안 하는 것이 아니죠 어찌 보면 우리는 생각보다 더 자주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게을러서 열심히 일하지 않기 때문에 가난하다 얘기하죠 가난에서 벗어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동기가 없다 그런 의지가 없다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정부 보조받는 것에 관해 얘기하죠 후드 스탬프 받는 것에 관해 얘기합니다 스스로 가난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지 않는 것 그 노력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각자 한마디씩 거둡니다 어떻게 그 가난에서 벗어나야 할지 여기에 계신 모두는 다 한마디씩 거들만한 경험들이 다 있으십니다 우리 모두는 이 땅에 정말 가진 것 별로 없이 와서 나름 열심히 노력해서 지금의 오늘을 이룬 이민자들이잖아요 가서 신방하고 이야기 들어보면 어려운 일 안 겪은 분 하나도 없어요 아 저는 고생 안 하고 살았어요 다 꽃길이었어요 이런 분 다 아무도 안 겪었어요 비교해 보면 아 저분은 고생 덜 하셨겠다 근데 가서 들어보면 눈물 나는 얘기들 많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일제치아를 거쳐서 6.25 전쟁을 거치면서 어렵고 힘든 시기를 견디고 이겨낸 우리의 지난 세대 우리의 어른들 우리의 이야기가 여기 있습니다 못 배우고 부족해서 돕지는 못했지만 오늘의 우리가 있기까지 수많은 이야기가 우리 삶 속에 다 켜켜이 쌓여 있고 우리 삶 속에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된다 하는 이야기가 우리 안에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이나 가난함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높은 산에서 내려와서 사람들 사이에서 걸으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 굶주린 자든 지친 자들에게 너희가 복이 있다 그들의 눈을 마주보며 얘기하십니다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부족함을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그렇게 하시는 삶의 방식이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대로 우리가 행한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여러 송도님들 가운데 제게도 아주 선한 도움이 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 중에 한 분의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분은 자신의 모든 것이 예수님 것이다 늘상 그것을 입에 달고 사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당신의 집도 내 집 이렇게 안 부르시고 예수님의 집이다 부르세요 예수님의 집인데 자신이 그곳에 얹혀 살게 됐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 살게 해주셔서 나는 참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원래는 그 집이 남편과 둘이서 살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젊은 여인과 바람이 나서 이혼을 선언하고 집을 떠나셨어요 둘이서 정말 열심히 일하면서 삶을 읽어놓고 이제 집 좀 사고 뭐 좀 모아서 어떻게 좀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했는데 버림을 받았어요 이혼당하고 집 하나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그 집은 2층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위층의 반은 바깥 계단으로 올라갈 수 있게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세를 줄 수 있는 그런 집 구조였어요 그래서 교회나 이웃에 머물 곳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기꺼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세를 내주시곤 했습니다 예수님의 집이니까 다른 거 필요 없다 그리고 그렇게 많이 도우셨어요 그러다가 자신을 버리고 떠났던 남편이 암에 걸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암에 걸려 돌아가실 날짜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알아보니까 이 젊은 여자친구도 그 남편을 버리고 떠났어요 그래서 홀로 된 이 남편은 외롭게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버리고 떠난 못된 남편인데 그분을 자신의 집 2층으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이 마지막 숨을 다 할 때까지 그를 간호하면서 그 옆을 지켰습니다 자주 볼 수 없는 모습이죠 저는 그 삶이 참 아름답다 생각합니다 벌을 받아 마땅한 그를 덮어주는 자비가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그분은 삶을 통해서 가난한 자가 복을 받고 병든 자가 복을 받고 자신의 삶을 거룩하게 낭비하는 자가 복을 받는 복음을 큰 울림으로 증거했습니다 무슨 큰 간직문을 쓰신 것도 아니에요 집회를 다니시는 것도 아니죠 그런데 이분을 아는 모든 사람들은 그분의 삶으로 선한 도전을 받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라면 아마 그런 상황에서는 그 남편을 저주하고 참 고소하다 그랬을 것입니다 자기가 한 행동에 그런 결과가 났으니 참 고소하다 그렇게 얘기했겠죠 하지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의 모습으로 이분은 남편을 축복했습니다 이웃의 평가들은 다를지 모릅니다 아 저 여자분 미친 것 같아 아 정신 나갔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과격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다는 것을 믿고 또 그렇게 증거합니다 맞죠 우리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 복은 세상에서 말하는 복이 아닙니다 돈 많이 벌고 부자가 되고 자신의 욕망을 이루는 그런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말씀에 나오는 복은 하나님 관점에서의 복입니다 곧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시는 삶입니다 이 복을 발견한 사람은 이 복의 가치를 알게 된 사람은 밭에서 보물을 발견한 사람처럼 그동안 세상에서 추구했던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하나님 나라를 얻는 복을 소유합니다 찬송에도 이런 가사가 있죠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그 옛날에 좋아하던 것들을 다 치우고 하나님 한 분을 꼭 붙드는 참복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보다 더 가치있고 행복한 것이 없다고 여깁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궁핍한 삶을 살고 없인 여김을 받고 많은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참된 만족을 얻습니다 나중에 죽어서 얻게 된다는 것이 아니죠 지금 여기에서 하늘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발견하셨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세상 나라의 복을 인생의 목표로 붙들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의 제자들이 한 것과 같이 그분을 따라서 가난한 자들 굶주린 자들 그리고 지친 자들을 축복한다면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조롱할 것입니다 아 쓸데없는 일에 귀한 시간과 재물을 낭비한다 그 조롱을 당할 거예요 우리를 놀리는 이름들을 붙이겠죠 우리가 왜 그런 일들을 기꺼이 감당하는지 이해를 못할 겁니다 이해를 못한다면 거짓말이라도 그 이유들을 넘겨짚어가면서 우리를 욕하고 가십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돌을 던지듯 상처 주는 말로 또 그런 행동으로 놀림을 이어가겠죠 과격한 예수님의 혁명적인 삶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성공을 쫓아서 그 성공을 이룬다면 그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해 줄지도 모르겠습니다 야 저 사람은 정신 똑바로 차리고 맑은 정신으로 세상을 살아간다 그렇게 우리를 칭찬해 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인자 때문에 너희를 미워하고 배척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고 밀쳐대도 너희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들은 화가 있다 그들의 조상들도 거짓 예언자들에게 이렇게 돼 있다 오늘 말씀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얻는 참으로 복된 사람이 되려면 인자이신 예수 그리소를 따르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단지 입술의 고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을 바치는 것이고 믿음의 주이신 예수 그리소를 따라가는 것이고 그분을 삶에서 닮아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주 예수 그리소를 믿고 따르는 복된 길에 흔들림 없이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여러분이 오늘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예수님을 닮아 있습니까? 이 한 주간 이 질문에 여러분의 삶으로 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삶은